어머나, 어머니 전화 오셨나요? 전화 좀 끌고 올게요 아니, 전화 받으세요 저희 괜찮아요 전화 받으세요, 사장님 전화 받으세요 저희 어르신들은 다 뱃소리가 젖어 그래, 은경아 아니, 지금도 여기 오셨는데 엄마 이제 또 스타 되려고 나오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신지? 따님이세요? 우리 딸여요 아이고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, 저기 여미한 여사님 따님 은경 씨예요? 네, 맞아요 아, 지금 춘천에서 선생님 하시는? 공급밥이요 아 아, 그래서 저희 지금 여미한 여사님께서 꿀차 내주셔서 아, 저 영광이에요 아니, 아니, 진짜 올 때마다 이렇게 너무 이제 진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저희가 오늘 감사해서 치킨하고 사갖고 왔거든요 어, 감사해요 저희 엄마 스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미 스타세요 저기 우리 저기 뭐, 전화로 잠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만 네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? 어, 저희 엄마는 엄청 그,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,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웃으시는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웃음 전도 맞아 아, 맞아 잠시만요, 어머니 바꿔드릴게요 아, 오늘 세상에서 못 만날 양반하고 전화했구나 잘하세요, 파이팅 고맙습니다, 은경 씨 네,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, 잘 있어 아유, 화목해 아이고 웃음이 넘게 아니, 근데 여사님 진짜 웃음이 넘치네, 집안에 그러니까 비결이 뭐예요, 비결이? 여미하니까 웃어서 그래 나는 항상 웃으니까 욕할 사람도 욕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? 어떻게 살아요? 저 양반이 만약에 나를 싫다고 그러지? 네 싫은 대로 쳐줘야 돼 아니라고 할 필요 없어 아 난 내 손만 깨끗하면 되지 남을 나쁘다고 할 필요 없어 아 그러니까 다 따라다녀, 나는 맞아 진짜 부르실려고 하하하하 프라이데이